와인이 왔다고? 와인 가서 이럴 때가 아니라 빨리 출발해! 아 진짜? 네! 빨리 갈게, 빨리 갈게! 오케이! 바로 와요! 끊어! 어, 빨리 갈게! 고맙습니다, 이거 진짜 이경 어떻게 하냐? 죄송한데... 저 민방위에서 미션을 좀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면 저랑 사진 한 장 찍어주실 수 있나요? 우리 PD님이 어디 가셨지? 아, 네! 제가 가겠습니다! 뒤에 설게요, 앉아계시면... 뭐,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일곱! 고맙습니다! 나보드였는데 저번차 제일 즐거운 여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나보드였는데 저번차 제일 즐거운 여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보드였는데 저번차 제일 즐거운 여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행 오실래요? 네! 1번! 네! 너무 고맙습니다! 저 사진을 뽑아드릴게요! 우리 일몰 찍고 가야 되는데! 좋네! 그럼 이런 혼자 여행도 좋아! 쿤스탄 선류도로 놀러 오세요! 1번! 예! 고맙습니다! 엄청 좋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뭐야? 바로 차려져 있네? 우와! 다 있다! 이게 다야? 대박! 우와! 이거 인우도는 상대니까 먹어도 되는구나! 우리 여기서 먹어도 되나요? 게임 없죠? 그냥 먹어도 되나요? 라이누 씨가 쏘는 저녁식사입니다! 우와! 잘 먹을게 이루야! 근데 그냥 먹어요? 그냥 먹어도 되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리 사실 15주년인데 본인의 휠에 선유도가 너무 맘에 든 나머지 1박 2일을 본인의 브이로그로 알고 있어서 엄청 좋네! 빨리빨리 하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보통은 본인이 즐겨서 모든 스태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행복해 1박 2일을! 다른 일도 좀 시키자! 제가 사장님께 배운 대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래! 이거는 진짜 그냥 무친 거고 같은 건데 된장 땅콩으로 무친 거예요! 양념이 달라요! 이거에 비벼드시면 되고요! 꼬막 비빔밥! 그리고 꼬막전! 꼬막전! 이건 꼬막찜이고 짱뚱어탕! 짱뚱어! 그리고 이건 간장게장이고요! 보리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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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이 생이 매생이! 네! 매생이 고기고! 전라도는 전라도네 그치? 상탈이 부러지네! 일단 비벼요! 콩나물이랑 청염채는 기호에 맞게 넣으시고요! 이거 뭐? 꼬막? 일단 비벼요! 참기름 없나? 형 간이 다 돼있어요! 다 돼있어? 진짜요! 이거 믿고 있어요! 우와 꼬막! 꼬막 냉동이래? 아니에요! 아침에 딴 거래요! 아침에? 네! 이거 저기 배 타고 나가셔서 했다고? 꼬막 비빔밥!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나 살면도 꼬막 비빔밥 처음 먹어봅시다! 향이 죽었어! 우와! 너무 고치다! 근데 내 반 그릇 같은데? 술감이 진짜 탱글탱글해! 아침에? 응! 아침에 다 한 거 해! 꼬막이 탱글탱글해! 진짜 새콤달콤! 꼬막이 탱글탱글해! 음! 오! 맛있네! 간이 다 돼있죠? 음! 오! 맛있네! 오! 간 뭐가 없나 했는데 간이 다 돼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서울이랑 다르냐고 아니지?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된장베이스 맛있다! 그치? 그치? 응 맛있어! 형 이것도 먹어봐! 하나도 안 비벼! 그치 형! 나도 깜짝 놀랐다니까 형! 그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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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근데 와! 한입에 그냥! 밥을! 한입에? 그럼 밥에 딱! 딱 올려가지고! 하나 먹을래? 와! 어때요? 음! 티비에 꿀끝한 향이 있어! 와! 와! 형! 와! 야 한입 다 먹었어 우리! 아 진짜? 야 오늘 진짜 과식한다고 하네! 자가 닿네! 아! 형들이 맛있게 먹었다! 좋다! 이거 얼마짜리냐 밥 이거? 진짜 비쌌던데? 1인 23,000원이래! 어? 난 먹을래! 난 먹을래! 나도 먹지! 이거 먹지 이거는! 이거 너무 괜찮다 가격이야! 진짜! 아 이거 진짜 맛있는 집이네! 응! 진짜 맛있다! 어우 맛있다! 정훈이 형 진짜! 고유 과부! 그러니까! 정훈이 형 어디쯤이래요? 출발을 했대야? 그러게! 한 시간쯤 남은 것 같아! 한 시간? 정치밖에 모르는 바보! 요거는 어떻게 먹은 거야? 얘를 어떻게 먹은 거야? 그거 그냥! 그래갖고 비비면 돼 비비면 이렇게! 비비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여기를! 이 정도 트위스트! 아니! 아! 대박! 아 숟가락으로 해도 되는구나! 알도 엄청 많아! 저는 공구가 있었어요 공구! 와! 까는 법을 알았어 이제! 선생님! 나 이거 생꼬막이 너무 맛있는데 이거? 닭! 와! 야! 이 뒤를 이렇게! 아! 이 정도라고? 와! 퀄리트가? 응!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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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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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게 맛있어! 우와! 와! 식감 좋고! 와! 이거 드셔봐 주셔야 돼! 우와! 꼬막.. 꼬막힘이네 꼬막힘! 꼬막힘! 거의 꼬막 귀신 들리던데? 아! 못 빼내네! 다 먹으면 더 뭐! 아! 진짜 맛있다! 고맙다! 아! 진짜 맛있다! 야! 연희열 고맙다! 아니요! 이 정도 음식 갖고 올 거였으면 너 꿀 빨아도 됐어! 우리 나무 심고 뭐 하고 뭐 하는 거 다 괜찮아? 진짜 나무 심었어? 응! 그럼 거기 안에 씨앗이 있는 거야? 나무를 그만한 나무를 아! 직접? 그녀야 종민이 형이 1박 1일 시작한 게 29이야 네가 15년 후에 나무 하나 더 심으면서 후배들 됐고 아! 김종민 역할 하면 돼! 알겠습니다! 준혜는 비슷해! 잘만 만져줘! 조금 만져주면 만져줘! 대성할 친구야! 충분히 말투로 좋아! 알겠어요! 웃는 거 좋아! 오! 배부르다! 와! 너무 배부르다 야! 이런 환영식을! 아! 이게 다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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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 동남아! 아저씨 해외 갔다 오셨어요? 거의 해외 수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아니 그러면 형은 뭐 먹었어? 나 그냥 대충 끼니는 떼워주더라고 어? 됐네! 아 됐죠 그러면? 잠자리 가자! 잠자리 먹으러 갈 수 있어요? 아 예! 보리굴리 어디 있어? 보리굴리 어디 있어? 보리굴리! 주변을 둘러봐! 남줄 사람이 있나? 둘러봐! 어딨다! 됐다 형!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먹는 순간 그냥 기름이 쫙 하면서 살이 야들야들야들 씹히는데 정말? 전문점 보다 맛있게 드셨어요? 드셨습니다! 잠자리 먹으러 갈 수 있어! 형! 얼마 썼어? 맛있게 드셨죠? 한 상에 2만 3천원 1인 형! 진짜 싼 거야! 서울에서 먹잖아요 내가 볼 때 5만원이에요 2배 왜냐면 형 진짜 별의벽이 다 나와요 오늘 15주년 연정호 씨의 박상입니다! 깜짝 이벤트! 남겨놨지 남겨놨지 형 그거 혼자 다 먹으면 돼요 생일상 간네! 황갑상 그러네 형 여기 황갑하시죠 이미 그냥 미리 그냥 형 답이 빚지 말고 멤버 조금만 있어 멤버 조금 있어요 하나 올려야 되는데 올려줘야 돼 안짜라고 형이 좋아하는 고기 제대로다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원샷입니다 원샷 진짜 맛있어 맛있어 엄청 쉽죠? 꼭꼭 씹어요 기름 쫙쩍 나 진짜 부드러워 그래 맛있다니까 진짜 전문점 같지? 방금 전에 먹었는데 좀 먹고 싶다 갑자기 그치? 김희딩궁이 꼬막전을 지금 다 갈라놓긴 했는데 일단 제가 한번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못 먹었어? 아니 먹었어요 진격할까봐 먹어보겠습니다 네 축에서부터 키클 난가봐 왜 엄청 많은데 잘 먹네 저 꼬막 잘 까는 친구를 한 명 제가 영입했습니다 저입니다 꼬막 팀이라고 꼬막 팀 엄청 잘 깝니다 엄청 진짜 잘 까요 꼬막이랑 같이 무채해 옛날에 임금님은 이렇게 먹은 거 아니야 음식 하나당 사라리 3명씩 먹은 거 아니야 나 얘 14시간인가 15시간만에 봤어 그니까요 아침 6시 반에 헤어지고 지금 본 거네 그래 15시간만에 처음 만났으니 15주년 축배를 여기서 들어볼까요? 15시간에 15주년 야 그래 안주도 많다 15주년 다 하신 분 형 원래 아이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우리 동생들 잘 이끌어주세요 15년 차에 지금 라면 광고를 찍게 된 설레는 흥분된 김종민 씨의 건배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좋은 날이 올 겁니다 KBS 죽읍도둑 KBS 죽읍도둑 KBS 죽읍도둑 뭐라고 해주시겠습니까? 마지막 건배는 1박 2일은 지금이다 1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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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박 2일은 지금이다 1박지 앉으시면 되세요 진짜 달다 진짜 달다